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이입니다. 오늘은 약속했던 수요일보다 하루 빠르게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나타났습니다. 급히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 소식이 있어서 나타났고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2026 개념 에센스 수원 교재 입고 알림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올해 첫 교재 개념 에센스 수원이 12월 3일 지금 캐스트가 업로드 된 화요일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인 게 수능이 끝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에센스의 개념과 개념을 접근시키게 하는 2.3.4점 초고난도 문항까지의 라인업은 이미 정평이 나있지만 그걸 더 고민해서 지금의 수능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시켜서 완벽한 교재로 여러분들께 가기까지 정말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드디어 해냈고 가장 빠르고 가장 퀄리티 있는 교재로 여러분들과 만나겠다라는 약속을 마음속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OT가 공개될 거예요. OT에서 이야기하는 수강법을 지켜서 들어야지만 선배들이 극찬하는 이유를 알게 돼. 왜 이렇게 개념 에센스 개념 에센스 하는지 왜 수험생활의 시작은 그냥 개념 에센스로 하라고 하는지 시작부터 수능 전 마지막까지 아직도 개념 에센스 안 봤으면 이걸로 수능 마무리를 해 라고 할 정도로 왜 1년 내내 개념 에센스가 기전을 맴도는지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키려면 반드시 OT를 들으셔야 돼. 그리고 OT에서 선생님과 약속한 수강법대로 듣는 것이 가장 좋다. 수능에서 100점을 받게 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극찬을 하죠. 개념 에센스를 또는 진짜 100점의 본질이 되게 하는 마지막 100점을 받게 하는 한 포인트가 되게 하는 시작이다 끝이 되게 하는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 도대체 어떤 강의임이 어떤 교재이길래 궁금하면 기다리세요. 그래서 OT를 듣고 선생님의 수강병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진짜 지금 에센스를 시작한다는 건 축복이야. 한번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1강으로 열어드리는 프로로그를 반드시 들어야 돼. 개념 에센스마다 수원, 수트, 미적, 확통, 기하 뭐가 됐든 선생님은 첫 강의에 프로로그라는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프로로그에서 왜 수원을 배우는지 그 why,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단원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단원 안에 배워야 되는 하나하나의 개념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그려준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원이 이런 거였어? 아 그래서 그렇게 수원에서의 초고난도 문항들은 이런 걸 출제 의도로 품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돼. 큰 그림을 그리고 왜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지 마지막에 출제 의도까지로 연결이 될 이 프로로그 반드시 듣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1강을 기다리세요. 선생님은 수능 이후부터 스튜디오에 거의 매일 들어와서 수원을 촬영했고 여러분들께 2월 10일부터 한 단원씩 6주간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사실 지금 이 캐스트를 촬영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자면 수원 개념 에센스의 후반부를 촬영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펑펑 눈이 오는 폭설이 내려서 오늘은 어디도 나갈 수가 없어 라고 했던 며칠 전에도 그 눈을 뚫고 와서 혼자 스튜디오를 장악하며 촬영을 했고 여러분들과 그 순간을 공유하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찍은 눈사진을 막 카메라에 들이대면 선생님이 카메라 앞으로 막 걸어가니까 감독님이 막 깜짝 놀랐던 그런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의 약간은 억지스러운 에피소드들도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함께 하면서 강의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강의가 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수학이 너무 좋아질 거야. 아 내가 왜 수학을 두려워했지? 아무것도 아닌 수학 이까지 거 극복하고 나한테 닥치는 그보다 더 큰 시련도 아이 수학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겨낼 힘이 생길 거야. 선생님은 개념 에센스에 모든 걸 담거든요. 올해도 여러분들께 그 모든 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기다리고 계셔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래서 선생님과 개념 에센스를 함께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건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정말 축하받을 일이라고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한 단원씩 업로드가 될 거다까지 개념 에센스 수원 입고 알림이고 예고편이라는 두 번째 소식은 뭐냐면 매년 선생님과 함께한 수험생들 현장 온라인 수험생들을 초대해서 작년까지는 현장 수험 수강생들만 초대를 해서 갓생 파티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수능 끝난 그날 14일부터 수강평 이벤트를 해서 지금까지 올린 수강평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갓생 파티 초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와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월요일날 초대장을 날렸고 그리고 갓생 파티가 바로 내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캐스트를 조금 일찍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혹시라도 수강평을 올렸으나 아직 나에게 갓생 파티 초대장이 왔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은 이 캐스트를 보고 알아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갓생 파티가 매년 이렇게 신나게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건 재작년 사진인 것 같고 이건 작년 사진들 같고 이게 오르세 새 모양을 하고 이렇게 있는 사진들이에요. 매년 갓생 파티가 끝나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 공간이 늘 우리가 하던 곳이 있었어요. 판교의 분당 옆에 판교 빕스라는 곳에서 늘 했었는데 거기는 자리가 60석, 70석 밖에 대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많은 수강생들을 부르지 못하고 갓생 파티를 했었는데 올해는 신청 인원이 한 3배 이상 많아서 어떻게 어떻게 잘 협찬을 받아서 그 장소에 대한 어떤 대관을 잘 하게 되고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1부, 2부 다른 시간대에 갓생 파티 두 번에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 수강평을 작성하셨다면 보시고 지방 어디에 계시든 빨리 날라오세요. 기차표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죠? 빨리 날라오시면 되고 이게 선생님이 여기 있네요. 이게 제일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얼굴이 가장 매우 큰데 우리 수강생들이 이쁘게 나와서 좋지만 선생님이 가장 앞에 있어서 늘 말하지만 얼굴이 가장 크다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고 여기 수능 점검원 만점자 있고 이거는 이제 작년 아니고 재작년 사진이네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하트도 하고 네, 그렇네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런 갓생 파티를 올해도 하고 올해는 장소를 저희가 전체를 대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교들이 지금 선생님 강의 촬영하는데 계속 갓생 파티 준비하고 플랜카드 만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 우리는 지금 급경사. 너무 촌스럽게 만들어서 촬영하다 중간중간 야,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유경쌤, 작년 온라인 스타가 된 유경쌤이 쌤, 이런 파티의 플랜카드는 플랜카드는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병맛이어야 된대요. 근데 그 병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상한 느낌이죠. 이렇게 하고 플랜카드 세 개를 만들었다는데 팀 오르세, 갓생 파티 갓생 파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수강병 쓰신 분들 꼭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사진들 아마 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네모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따라했는데 이게 어떤 이쁜 가수 흉내를 내라고 한 걸 유경쌤이 한 걸 또 했다가 지탄을 받았던 어쨌든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보니까 초대 가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앰플을 대여하고 난리가 났어요. 조교들 보니까 우리 조교들 약간 분위기 알죠? 함께 신나는 분위기 중심에 딱 온라인 스타 유경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1부, 2부 중에 1부 낮에 진행하는 1부에 사람이 좀 적고 2부에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몇 부가 됐든 보시면 수강병 쓰신 분들 초대장 받으신 분들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갓생파티 하고 나면 또 어떻게 갓생파티를 했는지 또 사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캐스트 마무리할게요. 또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